자 사보는거야 아빠 여기 잡고 잡고 자 사봐 그렇지 아빠 옷 잡고 사봐 대단해 이거봐 옷에 무슨 입이었다고 오 이걸 써 봤어 그렇지 진짜 대단하지 않냐 어 응 썼어 지금도 봤지 박빙은 어떻게 계속해야 되는지 일단 지켜봤습니다 계속해서 인사 스튜디오에 각 현장 실외기자들의 소식 듣고 아빠 손 유튜브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또 이러셨어 아니 저거 아니야 저거 왜 만져 하하하하하하 저거 저거 아니지 아니 이거 아니지 저거 치는데 이건 아니지 이걸 그만하면 일어서냐 일어서냐 공받아 여자만나러 가지말고 그렇지 그렇지 아니 아니 왜 그래 어 왜 서있어 거의 대단해 대단해 진짜 이거 보지 말고 아빠 이거 보지 마 진짜 어